티라미수 렐라다, 렐라 이쁘다 참 예쁘다 동태 동태, 동태 게임에서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제발 나가 있어 티라미수 컵케이크 입장을 했고요 뭐가 진짜 꼽혀져 있네 무조건 맛있다, 무조건 맛있어 오늘 함께 할 게임은 넋살 씨가 그렇게 얘기한 신상 신상입니다 신상 그러면 오늘 신상 간식 게임의 제목은 너 이름이 뭐니 물건 편입니다 물건 잠시 후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이름, 이거 이름 뭐였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물건들이 LED 화면에 뜹니다 정답이 아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외치고 제가 호명하면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고요 갑니다 그럼 이름 다 있지 나 집안에 많이 해 찍찍이, 돌돌이 아유 알지 이거는 책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알지 보여주세요 키, 잭탈피 키, 잭탈피 조, 하늘 잭탈피 조, 하늘 잭탈피 실패 하늘 책끈 책끈살 어디요? 책끈살 맛있겠다 어디요? 책끈살 맛있겠다 책끈살 30% 정답 동현 책갈피끈 뭐라고요? 책갈피끈 책갈피이잖아요 아, 맞는 것 같다 실패 실패 글자수 인터 들어갑니다 글자수 글자수 세 글자 키 갈래끈 초성 정답 갈래 키오 간략근 뭐라고요? 간략근 간략 간략근 간략근 실패 실패 관략근 관략근 아니, 초성이 안 맞잖아 동현 동현이 하려고 했는데 간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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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만 맞잖아 기억 리을이 초성이 맞는 초성 맞아요 넋살 가름 넋살 가름 넋살 아직 안 끝났어 가름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르다 가르마 아, 가르마 가름끈 정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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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름끈이야, 이거 이름이? 완전히 옛날, 옛날 뿐이라 가름끈 맞습니다 옛날 뿐이야 역시 옛날 뿐 아몬드가루가 들어가서 고소해요 한 방에 넣으려고 한 방에? 주입을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직접 주입하는 거 동현이 형은 약간 보톡스처럼 주입했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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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든 데서 그 맛이 나게끔 보톡스 가본 놈이 아는 거죠 네 리터치는 어디지? 맛있겠다 아, 이거 무조건 맛있다 다각이다 오오오오 근데 중요한 건 살이 안 찌는 거야 이게 이게 왜 살이야 이게 왜 살이야 대체당, 대체당 이거 밀가루가 아니고 아몬드가루 이거 알룰루스 넣고 코코아도 완전 제로 코코아도 완전 제로 대박이죠, 대박이죠 이거 찐다 고소해 동현이 형 원래 거짓말 못해 우와 진짜 전혀 뭔가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죄책하면 전혀 가질 필요 없는 살이 안 찔 것 같은 근데 맛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커피를 꼭 뿌려야 돼 꼭 커피를 신경 씨처럼 여러 곳에 이렇게 여러 곳에 콜을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난 관자놀이 할래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 씨 마음껏 드셔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아는 거 하나 나올 거 없는데 뭡니까 저거 하얀 거 저거 하얀 거 뭐예요 뭡니까 저거 하얀 거 저거 하얀 거 뭐예요 뭡니까 저거 하얀 거 저거 하얀 거 저거 하얀 거 뭐예요 준영 준영 안다 준영 준영 안다 준영 이걸 알아? 귤락 뭐라고요? 뭐라고요? 귤락 락나비입니다 오 락나비입니다 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이거요 준영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배우고 있었구나 귤칙크래기 아니야? 우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알려주셔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알려줬대요 아 귤락 이게 이름이 있었어요? 가져가면 됩니까 네 네 네 귤 각질인데 귤 각질인데 귤 각질이네 귤 각질이래요 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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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면은 그거 떼지 말고 먹으라고 할머니들이 막 그랬어 관장하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덕분에 좀 맞춘 거예요 귤락? 이야 귤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 어? 나 알고 있는데 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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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락이 나오다니 아 이거 근데 좋다 모르던 것도 알게 되면 네 네 귤락입니다 유익해 유익해 자 한번 드셔보세요 신동식의 극찬한 이런 이거는 꼭 넣어야 해 커피 시럽 무조건 넣어야 해 이건에도 얘 골고루 이거는 무조건 마시는 건데 이거 진짜 대박인 건데 입이 화끈어 맛있어 아니 거기 딱 우유 우유 이제 입이 좀 뻑뻑할 때쯤에 우유 싸더라 극강의 맛이지 아니 근데 어떻게 밀가루가 안 들어갔는데 이 맛이 나지 진짜 신기하다 귤락만 알았어도 이 네 예진 씨 무조건 먹어야 해요 아는 거 나오죠? 자, 보여요. 이거 있나 보다. 린치! 주세요. 있나보다. 자,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퓨어! 아, 뭐야?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퓨어! 아, 뭐야? 아, 뭐야? 이게 이름이 있어. 자, 떡볶이 이름이 있어요. 이 녀석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있어요. 찌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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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사안해! 찌끼미! 글자 수 정답! 키! 찌끼미! 키, 키! 키! 개봉 칼! 개봉 칼! 개봉 칼! 개봉 칼은 맞네. 30% 정답. 실패. 한해! 한해! 배달 칼. 실패. P.O. 개봉 반대가 뭐예요? 봉쌀! 봉개 칼. 아니, 피요, 피요. 아니, 포괴 칼. 아니, animals litter. 재수 억지를 민에 바척 시وت이 떴어요, 먼저. 셔럽 칼? 뭐라고 해? 네? 이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해? 셔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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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럽다. 실패. 셔럽밖에 없는데, 진짜. 셔럽밖에 없는데. 셔럽, 칼이 한글이야. 칼, 칼. 어, 나래! 나래! 실링, 칼. 정답입니다! 실링이 뭐예요, 실링? 밀봉. 실링이요, 밀봉. 실링이요. 오케이. 피오가 찌끼미가 좋은데, 찌끼미? 찌끼미. 찌끼미, 찌끼미. 찌끼미로 바뀌어야 돼. 입에 쫙쫙 붙는데, 찌끼미 입에 쫙쫙 붙어. 다음. 확실히 맞아. 문제입니다. 이거 연예인들이 요즘 많이 씁니다. 뭔데? 뭐야? 대꾸도 아마 썼을 것 같고. 예진 씨도 아마 써보지 않았나? 진짜 연예인들이 많이 씁니다. 보여 주세요. 뭐예요? 키! 뭐예요? 키! 야, 키 빨랐어요. 뭐예요? 키! 야, 키 빨랐어요. 미안합니다, 예진 씨. 키! 과일사. 아, 맞아. 우리 친구가 두 번째로 들었었는데. 키가 빨랐어요. 안 했어? 뭐라고요? 과일사. 사사. 사. 짜잔! 과일사, 과일사. 이거 와이프가 맨날 비벼. 와이프가 그걸 맞춰야지. 계속 비벼. 비벼. 탱구도 알았어요? 과일사로 조진다. 비비는 게 아니라 조진대. 과일사로 조진다. 근데 그거 하면 좋은 게 뭐예요? 붓기 빠져. 붓기 빠지고. 붓기는 빠지고. 얼굴도 작아진대. 이런데, 이런데. 마사지 더워요. 이런 거를 이렇게. 과일사로 이렇게 찌끄찌끄 찌끄해 해주면 돼요. 찌끄찌끄 찌끄. 안 돼, 안 돼. 여기에는 찌끄해. 찌끄해 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키 먹기 냅니다. 아, 나 아는 건데. 예진 씨도 처음 아는 게 나왔는데. 예, 친구가 손이 참 빨라요. 아, 친구가 잘하네. 아니, 만만치 않은 괄사인이라서. 친구가 잘하네. 친구가 잘하네.